당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정교조 명단 공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손해배상 소송에 걸렸었는데 이때 져서 배상금을 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프로 텐트 막말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법원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땅에 뿌리막는 주사파 및 정교조, 민변, 참여연대 이들도 모두 쓰러버리갑니다. 달림 영창으로, 영창으로 이거 표현이 돼, 이거 표현이 돼. 그렇죠. 신독재. 옛날에 제가 기무스TV에서 그랬는데. 같은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내가 너무 많으면 짜야겠지.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 정도 될 수 있으면 간이 많잖아. 제가 오늘 이 시간은 사실 부정선거 문제를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셔서 질문을 하고 그런 인터뷰하는 시간이에요. 민경욱 의원님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 여러분 아시죠? 안녕하세요. 차명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차명진 의원님을 여기 모신 이유는요.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정선거도 포함돼 있어요. 제가 오늘 오자마자 좀 차명진 의원님 이렇게 만화 캐릭터 같은 분이지만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오늘 되게 심각하게 할 거예요. VO에는 유튜브 공식 노잼 방송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 페이스에 아마 좀 말려지실 수 있어요. 괜찮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제 상대는 걸으려 하려나 저는 나르려 할 때 저를 붙잡지만 맞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도 좀 의외겠지만 차명진 의원님의 좀 다른 얼굴을 이렇게 조명을 해보겠다. 이렇게 딱 결의를 했거든요. 네. 전 성호할 수 있어요. 근데 차 의원님 부정선거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재검 신청하셨습니까? 신청했죠. 근데 지금 왜 재검 안 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그 재검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일일이 체크할 좀 여유가 없어요. 제가 소송 걸린 게 한 열대 건이 돼가지고 솔직히. 그 소송 걸린 거는 주로 피소. 그리고 걸리면 뭐 돈을 막 엄청 물어내야 되는 그런 건들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건은 아마 많은 건 중에 하나로서 실제 아주 아슬아슬하게 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마 법원에서도 주목하지 않을까. 저는 만빵으로 졌습니다. 만빵? 만빵이 뭔가요? 많이 졌어요. 네. 차 의원님은 재검을 다시 해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저 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는 선거 들어가서 한 두 달 전 이렇게 보면서 아 여긴 내가 지겠구나. 솔직히 알았어요. 제가 이제 출마만 다섯 번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감이 옵니다. 지역구에 한 번 쫙 돌아다녀보면 이번에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딱 옵니다 느낌이.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정세 흐름이 우리 미래통합당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가겠구나. 안 좋은 요소만 계속 있었어요.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딱 느낌이 아 이게 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질 것인가 그때부터 저의 고민이었지 솔직히 좀 선거 몇 번 안 해본 사람. 처음 출마해 본 사람 내지는 뭐 계속 편안하게만 선거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느끼는 저만의 아주 독특한 후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김소년 변호사도 자기가 뭐 졌다라는 거 아는데도 재검 신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신청한 이유는. 왜냐하면 이런 거죠. 하나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나는 일단 전반적인 판에서 우리 동네의 판에서 내가 질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단 한 표라도 단 한 표라도 그것이 잘못된 표가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대 50으로 질 걸 102대 48로 졌다. 이거는 분명하게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침해이며 파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나를 찍은 유권자들을 대비해서 대표해서 문제 제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내가 볼 때 분명히 진짜로 몇 표는 주로 이제 사전선거에서 몇 표는 분명히 저쪽으로 건너갔을 수밖에 없다. 뭔가 부정이라는 그런 느낌 후각에 걸려들던가요? 일단은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부천의 사전선거 투표소가 딱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전선거 투표소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신중동? 응. 그 딱 한 군데요. 너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그 정도 여리가 정말 있을까 좌파들이. 저는 좀 아니다. 너무나 많은 실제 아는 것보다 물론 이제 좌파들이 많이 투표한 건 사실이지만 실제보다 너무 많이 부풀렸다. 그게 이제 저는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 현장을 딱 목격은 해서 잡아낸 건 아니지만. 그게 뭐. 부천 신중동 케이스가 사실은 가장 문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죠. 네. 저는 지금 그렇다면은 차 의원님이 재검표 신청한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꼭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지금 그 외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사실 이거 부정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대부분 빨리 갔더라고요. 빨리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그런 느낌을 빨리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투표자 수. 부천 신중동 케이스. 아무리 뭐 변명을 해도 도저히 그렇게 마라톤보다 더 빨리. 마치 군인들이 줄 서서 투표하듯이. 그것보다 더 빠른 숫자는 거의 4.7초당 한 명이 되는 그런 건데. 그건 좀 상식적으로 답두기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에 이번 부정 선거를 대하는 입장에서 저희 부정 선거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나 부정 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나 저한테 명백한 표현을 해라. 라고 얘기를 많이 제가 사실은 질문을 받고 압박을 받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이다. 왜? 내가 물증을 딱 현장에서 잡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못 잡았다고 해서 통상 못 잡았으면 아니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옳은 자세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통계적인 숫자의 문제라든가. 특히 우리 부천에서 있었던 사전 선거의 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이거는 충분히 의심할 개연성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면 차 위원님이 이렇게 지금 참여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계속 소송이 휘말리는데 여기 부천을 열어보지 않으면 정말 안 돼요. 네.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지금. 그런데 조금 아까 나한테 감사하다고 했는데 감사해야 되는 게 나는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만방을 졌기 때문에. 사실 부정선거 이거 제기하는 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뭐라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쪽팔리는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 한 표라도 이게 잘못됐으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위배다. 그래서 제기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을 사실은 이 질문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차명진 의원님이 이렇게 좀 코믹하고 또 예술가형 정치인. 우리가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진지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차 위원님한테 먼저 저는 이런 가벼운 질문을 안 할 거다. 다섯 번이나 선거에 나온 차 위원님의 정치 철학을 먼저 들을 거다. 이렇게 딱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정치인 차명진 의원님이 정치를 하는 철학이 뭔가요. 그거는 저거지. 떡집에서 떡 만드는 사람한테 소위 말하면 소위 말하면 쌀을 잘 재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뭐 개똥처럼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저는 특히 VON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솔직해지자. 저만 해도 그래요. 저는 제가 저의 어떤 정치를 하는 데에서의 저 나름대로의 철학, 노선 끊임없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마치 어떤 사람한테 너 철학이 뭐냐. 딱 처음부터 짜여 있는 것처럼 무슨 내가 무슨 칸트나 데카르트처럼 이렇게 묻는 것 자체는 조금 저는 안 맞다. 그리고 내가 왜 그 얘기를 자신스럽게 얘기하냐. 저는 우리나라의 가장 밑바닥부터 가장 위까지 들락날락 해봤어요. 김문수 의원 보좌관 할 때 사실 제가 몸소 저기 뭐야 용산역 있는 데서 노숙자 체험도 3일 해본 사람이에요. 지금 사진 지금 이제 사진을 저희가 한번 띄워보면 빨간 넥타이를 맨 김문수 지사님 김문수 지사님하고 지금 쭉 계신데 여기 보좌관이셨던 거예요? 보좌관 출신이신가요? 그렇죠. 보좌관 출신이죠. 보좌관 얼마나 하셨어요? 4년. 와 4년이면 특별한 관계신데요? 원래 아니죠. 그건 아니지. 4년은 별로 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분하고 같이 다닌 기간이 30년이 넘는 거지. 보좌관은 사실은 저는 그때 김문수 지사가 15대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그때 사실 저는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뒤늦게 공부를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네.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김문수 지사가 선거에 나갔는데 내가 이분은 당선시켜야지 다이아몬 정치를 위해서 해가지고 가서 6개월 동안 선거운동을 해주고 여러 가지 뭐 기획 홍보 이런 걸 다 해주고 실질적인 일은 이제 저기에 있는 분들이 했었죠. 원래부터 그리고서 이제 나는 유학 가려고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 서울대 지도교수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분이 3번을 찾아왔더라고 너 6개월만 좀 봐줘라. 세팅할 때. 그래서 제가 좀 김문수 지사한테는 마음이 약해요. 다른 사람 우리 처하고 김문수 지사한테는 거절을 잘 못하겠더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야멀치한데. 그래가지고 그 6개월 봐준다고 보좌관 들어갔다가 4년이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지금 정치 철학 이렇게 질문하겠다고 미리 말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미리 저를 지금 물매기신 거예요. 나 개똥철학 밖에 없어 이렇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뭔가 일관된 게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탄핵 때도 그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이제 내가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특별히 누가 우월하지 않다. 이거는 내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신념이에요. 아까 그 내가 이제 노숙자 경험부터 대통령까지 이제 만들어보고 이런 내 생각인데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 세 번 한 사람이나 저 용산의 노숙자나 사실은 비슷하다. 거의 같다. 생각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의 철학의 기본이야. 저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이 처음부터 완성됐다.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나는 부정선거도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내 눈으로 물증을 못 봤으나 이 문제가 개연성이 있다면 나는 의심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규재 주필한테도 그 얘기했어. 주필님 주필님은 어떻게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없다고 확신하세요. 그것도 문제예요. 주필님의 문제는 뭐냐. 진리를 자기가 완전히 내폭하고 있다고 그러는 게 나는 주필님의 문제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다 공개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 철학 있고 다 소통을 통해서 서로 교정해 나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나. 이게 왜 내가 이게 성경을 이번에 보면서 내가 확신을 가졌지. 지금 보세요. 지금 벌써 저한테 말려든 거예요. 개똥 철학밖에 없고 철학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저한테 너무 엄청난 얘기를 세 가지를 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히 우월하지 않다. 그리고 사람은 다 고귀하다. 이것만한 이건 서구 정치 철학을 거의 완전히 이렇게 딱 응축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렇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솔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김문수 지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 양반이 소펄이가 동하거든. 그래서 내가 철학이 있다면 딱 그거. 사람은 누구나 다 고귀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이가 차악 소위 말하면 노동당 연설문을 하면서 인민 인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얘의 인민은 추상화된 인민이야. 그래서 얘가 가끔가다 전체 인민이라는 얘기에요. 하나의 집단으로서 인민. 그런데 이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주사파화 돼가지고 잘 보니까 김정은이 그 연설할 때 다 혹했어. 조치 도전은 저래야지. 우파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이 추상화된 인민을 얘기한 김정은에 대해서 넘어간 거야.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개개인의 개체인간이 다 훌륭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얘기가 정말 개개인의 개체가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솔직하고 내 속 얘기도 터놓고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런 거지. 아 차명진이 저렇게 왜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하거든. 근데 차명진 위원님 지금 벌써 저한테 완전 말려 들어가지고요. 사실 완전 정치 철학을 거의 교수급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전체 인민 이렇게 하니까 사실 이걸 수령이라는 말로 싹 바꿔요. 대표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그게 이제 북한 체제인데 지금 한국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비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고개하다고 해야지만 기본권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기본권이 없는 북한 그냥 그 사람들은 백성이라는 집단으로 우파도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우파 얘기하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소위 자유 우파는 확실한 자유주의자가 아니야. 그렇죠. 그 철학이 김정은의 엊그제 연설에 다 말려 들어가더라고 뭐. 그래서 하여튼 나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고 그러한 입장에서 쭉 정치를 할 때 나의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 노선은 좀 사실은 좀 바뀌어 왔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사회주의자였지. 인민민주주의자. 그러다가 상당한 기간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내가 또 고백하는 거야. 상당한 기간 나는 그냥 민주주의자였어. 그냥 민주주의자. 그냥 민주주의자.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안 돼.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나는 사실은 언제 알았는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압 받고. 그리고 내가 세월호 발언을 하면서 탄압을 받으면서 그때 나는 사실은 그냥 민주주의는 이게 말하면 서로의 인민민주주의이다. 다수결. 다수가 많은 하나의 실체인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 내가 개인적으로 저항하면서 나도 모르게 저항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히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정통성. 무슨 박정희 대통령의 정통성. 이런 거가 탄압 받아서 이런 거에 무시돼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압을 반대한 게 아니야 사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인격이 소위 말하면 인격살인 당하는 걸 보면서 야 저래도 되는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이제 좀 내 생각을 넓히기 시작한 거지. 그렇다면 사실은 그런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자율적인 정치인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그 전체 인민이 바로 사람으로 바뀌고 사람이 수령으로 바뀌고 사람 중심이 수령 중심이 되는 그 북한 주최 사상 그 한 세트가 지금 대한민국에 그대로 인식됐는데 자유 우파들조차도 하나도 인식을 못하는 정말 기가 막힌 오늘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사람 하나하나 고개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탄압 때도 한 사람이 대통령 박근혜 말고도 한 개인 박근혜가 그렇게 마녀사냥 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보인 거예요. 차 의원님 같은 그런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한국에서.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먼저 차명진 의원님께 존경심을. 아니 이제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를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좀 솔직히 어제 고백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나한테 철학을 물어봤는데 내가 개똥조랍밖에 없다고 얘기한 게 나는 있잖아요. 소위의 사회과학 서적은 맨 좌파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밖에 안 봤어. 주사파 책은 확 맑았지 않아서 던져버리고 그다음에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민주주의야 그냥. 민주주의로 십 몇 년을 보내다가 최근에 자유주의 이게 뭐지?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그때인 거야. 내가 솔직히 늦각기여. 그래서 내가 이 두 가지 책을 봤어. 하나는 하이에크 책. 하나는 성경 책. 예. 내가 근데 그 지난 2년 동안 진짜 밤을 새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그 둘 사이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 또 줄이 달라요. 처음에는 나는 하이에크의 기구로 썼어. 근데 쭉 성경을 보다가 신약을 보면서 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소위 말하는 성경 쪽 자유주의로 내가 굳혔어요. 이제 내 생각은 요새 형성됐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개똥철학 얘기한 거예요. 차명준 위원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분도 만만치 않게 맑으신 분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김문수 지사님이 지금 그 공식으로 공식적인 우리나라에서 해맑은 정치인으로 딱 돼 있어요. 근데 차명준 위원님도 만만치 않게 영혼이 깨끗하신 분인데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뭐라 그럴까? 성격상 아까 예술가형 정치인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성격상 성격상 내의 예술적인 기질이 어떤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켜켜이 껴 있는 그런 선입관 이런 것들을 과감해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특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운동권 할 때도 내발로 찾아갔다니까? 어디를요? 운동권 서클을 그래가지고 주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저 놈 부럭지다 그랬어. 어떤 서클을 찾아갔어요? 처음에 아유 그때 이제 있어요. 경제 철학회라고 아주 고리타분한데 그래서 거기만 이제 나중에까지 그 막스레닌주의로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주사파로 넘어가지. 지금 다들 이렇게 제가 지금 질문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나눈 얘기가 벌써 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른 질문들 하고 계시니까 제가 중간에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따로 제가 떼서 정치인 차명진이 아닌 운동권 차명진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할 거거든요. 제가 철학을 물어보니까 어려우시고요. 그런데 지금 이 철학을 제가 여쭤보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차명진 위원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이분이 이렇게 영혼이 화석처럼 굳은 분이 아니라 아주 자율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플렉시벌하다. 융통성이 있는 분이다. 이 정도는 많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을 보니까 교수님이니까 그런 거지. 아니에요. 일단 얘기를 하나 찍고 넘어가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지금 재검표가 아니라 선거무효소송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거무효소송이 있고 당선무효소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거무효소송 제가 들어갔어요. 민경욱 위원만 당선무효소송을 하고 또 한 분 또 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무효소송을 하면서 재검표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분명하고 그리고 당선무효소송은 재검표가 거의 이제 권리처럼 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분이 얘기가 맞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설명했는데 그걸 지금 질문을 하셨어요. 보통 유튜브 하다 보면 시청자들이 유튜브 진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훨씬 정확하게 뚫어버린 분들이 많으신데 예컨대 지금 부정선거의 경우에는 저는 현재 수준이 의심의 자유 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보다 아주 철저하게 파고드는 민경욱 도태우 박주현 이런 분들은 이제 상당히 법적 이후로 아주 절차나 그다음에 어떤 짚어야 될 지점 이런 걸 정확하게 짚는 것 같은데 하긴 뭐 저는 제 수준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이 당선무효소송이고 당선무효소송이 재검표 이 수준의 인식 수준입니다. 솔직히 뭐 지금 제가 이제 차명진 의원님에 대해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별로 질문을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 정도로도 너무 충분한 것 같아요. 선거무효소송을 대부분 다 내셨고요. 지금 낙선하신 분들은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소송은 정말 중요한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문제적인 지역구인 부천 신중동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케이스는 절대 간단치 않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많은 소송에 연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손을 이렇게 잡아주신 거는 저는 정말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운동권을 하셨고 또 그것도 길게 하셨어요. 그렇죠? 길게 제대로 하신 분인데 제가 통장 좌파 20년 우파 20년 네. 좌파 20년 우파 20년 그리고 이제 좌파 우파를 다 넘어서는 악을 이기는 선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도 20년 더 하실 것 같은데 제 질문이 뭐냐면 저는 차명진 의원님과 다른 주사파들의 차이가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부재를 그렇게 했거든요. 주사파 정치를 이제 주사파의 국가 파괴를 막는 법 이렇게 했거든요. 차명진 의원님하고 주사파랑 차이를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차 의원님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기본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사파들은 지금 거의 조선 민주주의 민구가 온 사람이잖아요. 그 차이가 저는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저는 사실 제가 이 그동안 한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배운 것보다 최근 1, 2년 동안에 너무 많이 배웠어요.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데 가슴도 터지려고 그러고 제가 작년 1년 동안 이제 반 주사파 투쟁을 함께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주사파는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그렇죠. 쉽게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 사실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는 패배주의. 솔직히. 작년에 거의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으니까. 또 하나는 보다 좀 근본적인 투쟁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봤거든요. 사실 저는 주사파에 몸 담지는 않았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네. 학교가 그때 81년대요. 네. 학번은 어떻게 되세요? 78. 78학번. 후배들이 전부 다 주사파로 빠져있더라고요. 이미. 네. 나는 그때 분명한 건 막스레닌주의자였어요. 그 차원에서 걔들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묶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걔들은 뭐냐면 주체적인 의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해결한다 이거야. 근데 사실 세상이 주체적인 의지를 해결 안 되니까 이제 가설적으로 주체성을 담배한 살아있는 씬을 하나 설정을 하는 거지. 수정. 그렇죠? 그 사람들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사파에도 수령이 있잖아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요. 자꾸 그 수령관 수령관이 김일성 뿐만 아니라 걔는 평소에도 보면 이제 자기도 스스로 절대 권위를 세워. 네. 파리 대왕 같은데 절대 권위를 세워가지고 무슨 예를 들어서 전대엽의 임종서. 그러니까요. 아이고 주사파 심모시대. 근데 그네들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너무나 비현실적인 생각을 보면서 그럼 말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슨 그러면 나의 갖고 있는 어떤 사회주의적 생각 이걸 버린 건 아니에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그걸 솔직히 완전히 털어버린 게 작년, 재작년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하태경 네. 이런 애들은 전혀 안 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은 기분 나쁘겠지만 김대호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깨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자라는 말 자체를 안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나아가서 아까 내가 정규재 주필도 얘기했잖아. 그동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그렇게 보면 자기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돼요. 지금 얼마 전에 불과 한 달도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떤 사람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을 불로 태워서 죽였는데도 김정은 김정은의 연세를 감동이 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죠.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아까 말씀하셨던 인간을 전체로만 보고 그리고 그 대체제로서의 덩어리로서의 인간 예 수령 뭐 이런 게 보이는 사람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다 귀하다는 생각을 못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인권은 거기서 말하는 인권은 뭐냐 그가 말하는 인권은 소위 말하면 개급적 하측민으로서의 이 이거냐 그러면 그건 인간 개개인에 대한 존중이 아니거든. 지금 하태경 김대호 김영환 등등에서 전향이 아직 멀었어요. 걔들은 안 돼요. 전향? 전 전향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통 우파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뭘 전향이라고 내가. 조금 아까 얘기 잘했어요. 전통 우파들이 무너졌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최근에 드는 생각은 나는 이렇게 일반 국민들한테 묻고 싶어. 당신도 주사파에 많이 오염돼 있습니다. 아마 그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상 중에 하나 그 성리학적인 질서 자체가 좀 주사파랑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이게 왜냐하면 이제 자유시장 경제, 국제적인 어떤 유통 이런 것이 활발한 나라는 이런 사회경제적 토대 자체가 인간이 자기 개인 자아의 발견, 인간 존엄성의 발견 내지는 또 이 기독교가 그리고 또 개신교가 쭉 이렇게 뿌리 깊게 심어져 온 나라는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존엄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아직도 집단으로서 인간. 이런 생각이 많고 그런 생각들이 주사파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우리 민족끼리가 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풍토가, 문화 풍토가 있죠. 그래서 내가 좀 솔직히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한편으로는 패배주의, 한편으로는 좀 상당히 장기전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하면 또 김문수 지사님이 되게 싫어하지. 제가 지금 이제 이 대목에서 오늘 제가 처음에 정치 철학을 먼저 꺼냈고 그 질문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분이 차명진 의원이라고 생각했던 건 되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만이라도 지금 한국에서 부딪혀 있는 가장 심각한 갈등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기본권이 있느냐. 아니면 전체로서 인간을 가지고 뭐 수령, 수 이런 것을 존중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전체주의하고의 싸움이라는 것을 빨리 저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출발해야지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지금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질문을 같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질문 읽어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파리 대왕 갔다고 하셨잖아요. 뭐 윌리엄 골딩 파리 대왕은 저도 예전에 읽었어요. 그런데 그 파리 대왕도 끝까지 가보면 그 뭐 사람들이 상징 조작돼서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그 신성하고 뭐 무시무시한 존재가 알고 봤더니 한 마리의 파리에 불과하다라는 그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파리보다는 뭐 저는 그래서 김정은 우습게 보는데 저도 우습게 보죠. 사람들은 막 뭐라 그래 나보고 김정은은 그러니까 우리 우파조차도 김정은을 너는 우습게 보냐 김정은이 우리 금방 쳐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렇게 안 봐. 그렇게 안 봐.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설명하시는 게 굉장히 자율적인 어떤 한 그 사유를 하시는 분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를 나눈 과정에서 어떤 분이 질문이 그럼 예전에 좌파로 그렇게 20년씩이나 막스 레닌주의 공부하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은 좀 틀렸다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이제 그만해야지 왜 다시 우파로 건너와서 운동을 하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마르크스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세인트폴 고전 이문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이렇게 혹할 때 감동되는 포인트가 어떤 거였어요. 나는 이제 막스 레닌주의에 대해서 확실히 이것이 나의 신조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는 저거지. 이 전태일평전. 그걸 보고서 이제 수십 권의 막스 레닌주의 원전보다 전태일평전 한 권이 더 중요하니까. 이 사상은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래. 사상은 자기가 갖고 있는 정서와 생각을 말 언어로 정리해 주는 도구에 불과해요. 사람의 어떤 사상적 학습 이런 거는 사실은 자기 생활 이런 거로부터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막스 레닌주의에 경도된 계기가 첫째는 전태일평전. 그리고 그 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사업을 망했거든. 내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그다음부터는 한 번도 제대로 펴본 적이 없어. 집안 살림이. 그러니까 좀 사회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있던 차에 서울대학 가면은 확 좋아질 줄 알았어요. 평편히. 그런데 서울대학 가보니까 이거 아니더라고. 그러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이 우욱하고 그쪽으로 이제 경도한 것. 그러면 그런 게 이제 있는 거지. 소위 말하면 계급주의적 사관. 빈부격차의 어떤 대물림.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사회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그게 이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하면 그게 잘 안 바뀌어요. 난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사상은 언어하고 같아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는 대개 이제 다섯, 여섯 살 때 언어 한 번 배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습득이 잘 되지. 그런데 한 번 뇌에 각인이 되면 이게 잘 안 바뀌죠. 지금 전교조 교육받은 사람은 안 바뀌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5, 8, 6 얘네들보다는 5, 8, 6한테 교육받은 애들 있죠. 3, 40대. 얘네들이 지금 있잖아요. 언론, 교육, 변호사 이런 데 쫙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들이 머리가 말랑말랑할 때 전교조한테 교육을 받았거든.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언어와 같아서 뺏겨지지가 않았잖아. 그러니까요. 피에르 브루디에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언어하고 식성. 식성. 이거하고 음악, 음악. 음악 듣는 귀 이런 것은 아주 빨리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상은 뭐냐 하면 내가 볼 때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면 그때쯤 소위 말하면 자기가 선택해서 공부하도록 돼 있거든. 그때 이제 선배들이 착 주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때 한 번 각인이 되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나도. 나는 이제 주사판은 아니지만 막스레니즘을 그때 처음 봤어. 내가 자율적으로. 교과서 공부가 아닌 내 자율적인 공부. 그런데 그때 주로 나한테 세상에 영향을 미쳤던 게. 내가 지금도 생각나. 나는 그 뭐지? 무슨 실천문학인가? 예, 실천문학이세요. 50권짜리. 그거를 한 치를 사가지고 다 봤어. 조종렛 때 그때 봤고 다 봤어. 그때 나한테 각인된 생각이 그 이후 2, 30년 동안 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렇게 나는 옛날에 좌파했다 우파로 왔다. 이런 고백은 저희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왔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전태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전태일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이념적으로 회절시킨 어떤 그런 세력을 일단 빼고요. 우리 사회에 정말 비참한 어떤 노동 환경 같은 것들을 상당히 해결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그럼 그것에 지금 그때 당시에 김은수 의원님이나 이런 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아니면 차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의 그런 공심이죠. 이타적인 어떤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이 그래도 도움은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말려들고 있어요. 분명히 코믹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말려들었어요. 네, 그러네. 뭐라고 그러나.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저의 노동운동이 우리나라 노동 환경 개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미치기가 미쳤겠지. 그런데 보다 주도적인 것은 그러한 씨앗이 자랄 수 있었던 토양. 그건 사람들이 점점 산업화를 통해서 자기의식이 개조되고 그런 거죠. 그런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김문수나 차명진은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시켰는데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자기 권리 이런 쪽으로 발전을 시켰겠지. 그렇죠? 저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저는 이제 제 친구들이 전태일 말고도 제 친구들이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야간으로 가서 낮에는 공장, 신발 공장 같은 데서 일을 했던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걔네가 이렇게 고향에 오거나 하면 이렇게 얼굴을 보거든요. 걔네들이 학교를 어디 다니냐 그러면 야간 실업 무슨 여실여실 그렇게 부르는 그런 학교를 다닌다고 하는데 제가 계급적으로 걔네들보다 더 많이 잘 살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을 볼 때 굉장히 아픈 마음이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지금은 너무 당당하게 오히려 저보다 훨씬 잘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왔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런 한 세대가 이렇게 민주화든 이런 노동운동이라든지 노동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안 가진 나라들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이 공적을 인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 산업화했던 것만이 토대를 구축한 것만이 잘한 건 아니고요. 저는 이건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문제를 해결했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거를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침북화되고 정북 세력화되고 하는 도를 넘는 문제를 문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서 유리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차연님이나 김은수 지사님 정도만 해도 저는 그건 이미 한국의 관점에서 위대한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사파 아니라도 이런 말하자면 PD 계열 중에서도 오히려 나중에 주사파한테 먹혀들어서 들어서 주사파한테 봉사하고 있는 아직도... 그래서요. 그 얘기 좀 들어야 되겠어요. 심상준 의원님은 왜 저러고 있어요? 왜 저러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전향을 안 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자기 속생각을 숨기든지 또 하나는 실제 그들에게 이념적으로 전도가 됐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거는 다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뭐를 이렇게 어떤... 아까 얘기했던 철학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행동도 그렇고 이런 걸 평가할 때 대개 보면 시계를 딱 꺼놓고 평가해. 네. 그렇죠. 시계를 딱 평가해. 그거는 있잖아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기독교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자기네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나오는데. 그렇죠. 아미 씨 같은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을 존엄하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과정은 이게 역사적인 과정이었거든요. 수천 년 동안. 그게 점점점점점 자격하게 오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사도 처음에 산업화가 있었으면 그다음에 민주화. 그다음에 나는 자유화라고 생각해요. 요즘에 사람들 만약에 이제 선진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는 애매한 게 아니고 나는 자유화다. 이게 점점점점 이렇게 집단의 가치가 중심에다가 개개인의 가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유화. 아니 이게 이제 앞으로 21세기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내가 진짜로 아주 자극받은 명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모래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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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이제 최민식이가 이렇게 사형당하는 순간에. 모래시계 최민식 나왔어요. 최민수다. 최민수. 최민수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최민수가 자기가 이렇게 사형당하는 순간에 옆에 박상원이 와가지고. 야. 너 때 오입할 때 너 시민권 했지. 내가 그때 국방군이었어.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근데 최민수가 뭐라고 하면. 과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나는 그게 내 인생 철학의 인생의 최고의 경구야. 그게 뭐냐. 어저께까지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 큰 흐름. 어떤 진리건간에 그 진리를 시계를 멈추고 보면 안 돼. 그 진리를 추구하게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방향으로 나왔는가. 그것을 평가해야지. 지금 딱 잣대로 그 당시를 평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듯이. 일정하게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김민수 지사나 나나 노력한 거. 뭐 평가해줘야 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그것을 딱 멈춰서 가지고. 지금도 그 짓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시계를 멈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얘기가 무슨 민주화 유공자로 지금. 그렇죠. 받으려는 사람. 아직도 민주화라고 더블 더블 거리는 사람들. 그런데 그거 자유민주화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랬잖아요. 인민민주주의자고. 자유가 안 붙으면 민주주의는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과잉 민주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거져볼 수 없는 전체주의. 다수결주의니까. 민주주의 자체는 그렇게. 사람들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 정치학자들. 크아 어렵게 이 자식들 말이야. 뭐 민주주의에다가 여러 가지 공화주의에다가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그 자체는요. 이 뭐냐. 자유가 보완하고 키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유는 성숙된. 성숙돼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대목에서 조금 풀어야 될 게 있거든요. 지금 말하면 말해. 내가 더욱더 안다. 아니 저는 지금 이 정도 차 의원님하고. 저는 차명진 의원님이 이렇게 좀 코믹을 그리고 계시니까. 약간 좀 코믹하게 보이지만. 저는 차명진 의원님 글을 볼 때. 굉장히 진지한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잘 글리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어려운 걸 풀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저 인도의 한 세대가 전부 다 우리가 인도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노동 환경이 이래서는 안 돼. 애들이 저렇게 노동해. 애기들이 막 지금도 초등학생들이 지금 돈불러 다니지 않습니까. 안 되라고 문제를 한 세대가 다 제기를 해 준다거나. 그러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말에서. 인도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어떤 흐름 속에서 어느 사회나 그 사회에 맞는 과제가 있어요. 인도는 저기 뭐야 카스트 제도 때문에 상당히 빈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이런 거를 탈피를 해 주고. 또 그 탈피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좀 전체 사회 자체가 좀 풍부해져야 돼요. 말하자면 지금 차명진 의원님이나 김문수 지사님 이런 분이 인도에 살았고. 그래서 한 천만 명 또 1억 명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카스트 정리 좀 하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우파 진영의 가장 큰 약점이 제가 보기에는 우파 진영이 나는 빨갱이 아니었어. 나는 막스 레닌 주의 아니었어 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면 그때 너가 뭘 했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게 딱히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시대에 과제에 충실했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특히 우파 진영에서 대한 세력이 없다라는 건데. 말하자면 이념이든 아니면 실천이든 철저한 자기의 어떤 그런 사상에 의거해서 플러스 공심, 퍼블릭 마인드를 가진, 그레이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세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사파한테 휘둘리고 막스 레닌 주의자한테 휘둘리고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지금 이게 대중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우파 진영의 어떤 대안 세력이 사실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지금. 공론을 주도를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공론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공심을 가지는 세력이 없고 계속 지금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만약에 세 가지가 화가 난다. 그럼 두 가지가 소위 우파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저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있는 대안 세력을 구축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저희가 하는 싱크탱크를 만든 이유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 차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건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나 차 의원님 같은 분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너무나 소중한 분들인데 지금도 너 예전에 막스주의했어?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제일 소름이 끼쳐요. 그런 질문은 지금 더 이상 필요 없고 지금 당대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자세에 그 자세가 얼마나 말 그대로 당대적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할 때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갈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아니 뭐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중에서 시대적 과제에 충실한 것도 있었고 또 오류도 있었고. 그렇죠. 지금 오류는 오류대로. 그리고 그 시대적인 과제를 해결하고 또 해결해 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질문이 그 막스레닌주의 계열, PD 계열 말고 주사파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오류를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시대에 맞춰가겠다고 했던 세력이 예전에 주사파를 구축했던 강철 김영환과 하태경, 아까 말했던 김대호 이런 이제 전향 소위. 저는 반전향이라고 부르지만 반쯤 전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맞죠.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거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볼 때 한계도 보이는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좀 얘기해 볼 거는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볼 때.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관료 출신 정치인.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면 구체적으로는. 검사 출신, 그다음에 이제 기재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교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주의자는 아니에요. 자유 우파 이념에 대해서 철저하지 않고 치열하지 않고 그리고. 치열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싸워야 될 포인트는 모두 피해버리거든요. 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첫째. 나는 그래서 아랫돌이 보수라고 그러는데. 아랫돌이 보수라고. 내 배가 따뜻해야 나라도 잘 돼. 이런 생각하는. 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해 봤어요.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을게. 본인에 대한 좀 인격적으로 좀 기분 나쁜 얘기지만 유일호 교수. 박근혜 대통령 때 기재부 장관까지 했죠. 그게 형님 동생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양반은 뭐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지나가는 소리가. 야, 우리가 여기다가 말이야 노동을 얼마나 드렸는데 이 값밖에 못 받냐 그러더라고. 형님. 형님은 경제학자가 어떻게 그 노동 가치설에 아직도 천착하게 있어요? 차 의원이 어떻게 알아? 마르크스인데요. 네. 노동 가치설은 시장의 진정한 의미. 시장은 단순히 노동 시간을 얼마나 드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예측하고 모험하고 창의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100시간 일한 것보다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한 건데 그 가치를 우리나라 경제학교 거에서도 안 가르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왜 그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관료, 경제학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상당한 부분, 오늘 얘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케인지안이라고 상당히 국가개입주의 그리고 집단주의 이 사고들이 있어요. 노동 가치설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료들도 다 그래. 국가가 국민을 다스려야지 나라가 바로 된다. 국민은 어디로 안 튀어나간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 그런데 그게 과거 초기에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건국 초기에는 일정한 부분 맞을 수 있어. 사람들이 아직 미몽에 쌓여서. 그렇죠? 조선시대 이후 식민지 시대까지.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스스로 산업화하고 또 민주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자각을 한단 말이지. 그라말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온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내가 볼 때는 공무원 출신들이 자각을 못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술은 뛰어나거든. 법 몇 조 몇 당에 뭐뭐뭐문제 된다. 아니면 어저께 지난번 예산을 어디다 풀어봤을 때는 얼마 전도 성득가가 있었고. 이런 거는 귀신이 났거든. 그러니까 그런 기술자들이 사실은 이제 나는 정치에 진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차 의원님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제 질문을 조금 더 민감하게 보태면 이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아니면 미래통합당 그전에는 새누리당까지 다 거슬러가는 소위 한국의 보수라는 그 세력의 주력이 관료, 검사, 변호사, 판사 아니면 외교부. 교수. 교수 이런 사람들이 주력인데 그 사람들이 민감한 어떤 가치적인 판단을 해야 될 때는 왜 한마디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한교환 대표를 포함해서 제가 이제 소위 전향 주사파가 이 판을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그 루트를 계속 설명을 했거든요. 따로 바른 정당을 만들어서 젊은 애들을 규합해서 세력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당신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쪽수는 많지만 실제로 가장 민감한 이념 싸움을 해야 될 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중자가 돼버리는 거죠. 결국은 전향 주사파의 이념적인 치열함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김미연 교수 이거 방송 보면서 내가 꼭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전향 주사파는 아까 얘기했더니 관료 위에 얹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둘이 지금 약간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 사람들은 일종의 통일전선 전술로 이 사람들은 심지어는 얼마나 철저하게 치고 들어가냐면 이 사람들이 전향 주사파들이 통일전선 전술을 할 때 첫 번째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PD 출신의 정... PD 출신이었어요. 먼저 PD, 죄송하지만 신지어 의원 같은 사람, 차명진연도 포함됩니다. 다행히도 안 넘어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먼저 손을 잡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시대정신 하셨던 안병직 교수님 같은 그런 교수.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한교환 같은 사람, 그리고 김공성 같은 사람 순서대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제 생각으로는 그들의 어떤 이념적인 스탠스를 정확하게 알고 치고 들어가는 제가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그렇죠. 주사파, 전형 주사파들이 현재 미제통합당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들이 왜 주도하게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료 출신 정치인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라 얘기지, 내 얘기는. 너무 지금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 그럼 제가 약간 지나가는 걸로 저는 예전에 이제 한교환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든 지금 이념이라든지 가치라는 것은 이런 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관료 생활만 하신 분은 알 수가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하고 싶었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건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이 권위주의,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 일본과 함께 자유주의로 남을 것인가. 이런 최고도의 가치투쟁을 할 때조차도 지금 그런 가치하고는 관계없는 더불어민주당도 세팅했다가 국민의힘도 세팅했다고 하는 김종일을 내세워서 들어온 전향주사파 세력에 대해서 전혀 대항을 할 힘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교환 대표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밀려나갔다가 또 들어오면 공부를 해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지도자로 탄생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는 한교환 대표 싫어해요. 싫은 첫 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몸을 덮였는데 야, 너 저기 뭐야 보니까 너 몸에 흙 묻었다. 나, 너 나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치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일수록 나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 왜? 신뢰라고도 그러죠? 같은 동지에 대한 신뢰. 나는 그게 의리가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양반 쭉 살아온 계적을 보니까 저 양반은 특별하게 완전히 공무원이다. 특별한 소신이 없다. 나는 그 양반이 자기 정치 인생을 접대 승부를 걸었어야 된다고 봐, 마감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나올 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어야지. 왜 임명을 안 해? 권한대용으로 충분히 권한이 있는데. 그때 이후 만약에 임명했으면 그 양반이 어떻게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죠, 그렇죠? 반대 여론 때문에. 그러나 나는 우리 역사는 바뀌었다고 봐요. 그것은 자기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결단을 해야 될 텐데 자기가 정치인인지도 모르는 거지, 이 양반은. 공무원으로서 국무총리 다음에 대통령 되는 줄 알아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게 아니지. 그래서 나는 이 양반은 절대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저 반면 교사라고 민주당 봐봐요. 민주당은 대통령을 누가 승계하지 않아요. 이번에 보세요. 이낙연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낙연. 친문이 지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가치와 비전을 갖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봐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궤적으로 몸소 실천한 사람. 이런 사람을 국민이 뽑지. 국민도 다 알거든. 국민이 내가 얘기하지만 난 정치회원인 걸 딱 얘기하잖아. 저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저 밑에 있는 노숙자나 똑같아요. 이게 인간의 DNA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경로당 가면 할머니가 그래. 야, 우리 수당 주지 말고 배부터 먼저 사라. 저 북한 놈들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그게 철학이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는 황교안 대표는 공무원으로서 너무너무 그 안에서 그냥 적응하려고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러니까 공무원도 초기에 정치트로 뛰어드는 사람은 안 그래. 그런데 공무원은 오래 할수록 정치하면 안 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얘기. 저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이분이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그런 거를 다 생각했지만 딱 한 번 이분이 뭐 할 수 있나라고 약간 고민을 해봤던 때가 단식을 할 때였어요. 단식을 노숙하면서 단식을 할 때 저분이 뭔가 좀 한골탈퇴에서 지도자로 성장하는 거 아닌가라고 잠깐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식은 결국은 왜 한 거예요? 그때 난 단식 현장에 갔었잖아요. 단식은 왜 하신 거예요? 아니 그때 조선일보 아침 사설에서 황교안 그런 식으로 하려면 토로락이 나오니까 바로 단식했다는 거 아니고요. 저는 그 단식을 통해서 뭔가 지소미아 파기도 맞고 뭔가 새로운 지도자로 탄생이 되나 하고 한 한 달 고민을 했어요. 한 달 정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공천할 때 정말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도태우 같은 사람도 공천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도 좀 착각했지 그때 내가 살아남아서 미래통합당을 바꾸겠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남기는 커녕. 지금 미래통합당을 지금 국민의힘을 사실 이대로 가면 아까 말씀하셨던 간료 출신, 검사, 경제 간료 출신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조선폭 못 이겨요. 못 이기지. 어떻게 이기겠어요? 저는 지금 이미. 동조화되지. 이미 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장악이 됐어요. 그 젊은이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북 세력보다 더 소름 끼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남은 방법은 그거지. 국민들이 각성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위가 손님 실수. 내가 정치하면서 세상이 바뀌는 변수가 두 가지인데 결정적인 변수. 하나는 손님 실수. 또 하나는 국민의 각성. 손님 실수란 무슨 뜻인지. 상대방. 아,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치적 변화는 다 손님 실수야.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해서 문재인이가 되고. 그러니까요. 다 이런 식이야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손님 실수를 하나 기대하는 것. 문재인 정권의 자멸. 이거 기도해야 하는 거 하나.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얘기했듯이 문재인이 자멸하면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 바로 바꿔치기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좌파 세상을 이끌어갈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는 586과 공무원과 호남이 장악하고 있거든. 이게 안 바뀌거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손님 실수는 좀 난망하다. 또 하나는 국민 자각인데 이거는 우리 우파가 제대로 해야지. 지금 얼마 전에 김정은이 문제가 되는 눈물 흘리는 연설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저는 사랑하면 제발 좀 떠나줘.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안 떠났니. 그게 이제 조선 노동당 75주년 기념 행사란 말이에요. 사실은 김일성이 가족이 75년을 이렇게 권력을 북한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전혀 바보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 소위 말하는 자유선거도 없고 자유기본권도 없는 북한 체제를 지금 3대가 75년 유지했는데. 주사파들은 75년 비밀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늘 얘기하는 조직관리와 그다음에 선전선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직관리와 선전선동이라는 관점에서. 보십시오. 지금 차명진 의원님이 지금 이 대목에서 엄청 혼이 났어요. 주사파들, 좌파들은 저렇게 선전선동 잘하고 조직관이 잘하는데. 차명진, 너 어떻게 말실수를 그렇게 해서 막말로 당을 힘들게 하느냐라고 나올 때. 지금 대항할 방법이 있으세요? 일단은 그 점에 대해서는 내가 치밀하고 그다음에 아주 인내력 있지 못한.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주사파가 장악한 세상에 밑둥을 흔들어 나가지 못한 것은 내가 반성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때마다 이게 본의 아니게 나 혼자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도전들이 와요. 이번에도 총선 때 사실은 이런 고민을 했지. 상대방이 나한테 세월호 문제 제기를 할 거다.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우리 처하고 나하고 둘이 무릎만 대고 고민을 했지. 내가 그랬지. 우리 처가 그러더라고. 당신 이거를 못 놓으면 앞으로 당신은 정치에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둘이 지는 줄 알아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참에 이거 넘자. 그래서 저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무난히 지느냐 확실하게 문제 제기하고 지느냐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오늘 VON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그런데 좀 더 치밀하고 긴 안목 속에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그러나 이렇게 보면 세상이 참 짧아. 너무 혼자야. 고립감. 이래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긴 써야 했지만. 여태까지 좀 제가 조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런 건. 그런데 지금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조직, 그러니까 주사파의 조직과 선전선동, 거짓말 선전선동으로 75년. 그리고 플러스 공포, 공포, 사법장악 이런 공포를 통해서 75년이나 지옥을 만든 북한한테 정치를 배운 주사파들을 이기는 방법은요. 지금 아까 다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조직 관리 안 하고 선전선동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막말 프레임이라는 것은 사실은 막행을 하는, 막행을 한 사람들이 만든 프레임인데. 이 막말 프레임 자체가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틀린 말을 할 자유를 말하거든요. 말하면 옳은 말만 하는 건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잠깐 끊을게요. 내가 그 얘기를 검사한테 얘기했거든. 그래요? 여보세요. 내가 검사한테 자유주의 강의를 했어. 이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정답은 없다 해서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왜 정답이 없는지 않아? 사람들 다 고개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볼 때 틀렸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자유다. 내가 그 말에서 너한테 무슨 네 콧잔등에 코를 피를 나게 하냐? 그렇지 않는다면 그걸 허용하는 것. 거기서부터 사회 발전의 동력을 이해하는 것. 그게 자유주다 그랬더니 제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바로 다음 날 기소 때리대, 이놈이. 그런데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실은 지금 세월호 천막을 지금 저희 광화문에 저기 설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막행이거든요. 막행. 보면서 그거 봤는데 참. 너무 소름끼치고 저희 집이 사실 이쪽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마다 화가 나는데 저게 사적으로 아니면 특정 조직이 저렇게 천막치고 있을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서리스미 얘기도 사실은 그때 자기들 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사람이 이용해야 되는 신성함이 있는 곳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문제제기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막행이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회원님도 이제는 너무 프레임이 글려들지 말고 전공법으로 때리는 것 좀 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저게 사유재산도 아닌데 저런 막행을 하는 건 괜찮고 막말은 안 되냐?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말 잘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농담이에요. 아니 뭐 그거는 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때 이제 성급했다는 거는 뭐 인정하는데 그러나 또 세상은 이랬습니다. 아까듯이 모든 건 또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느 때는 옳았던 게. 그러니까요. 이러면 틀린 게 돼. 이게 홍삼수 영화 제목인데요. 그래요? 어릴 땐 틀렸던 게 어떤 게 옳은 게 돼 있어요. 이게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나의 그 언행에 대해서 같은 우파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서두르고 급했냐. 그러나 또 나중에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어요. 나는 그 당시에 내라도 이 얘기 안 했으면 누가 그 얘기를 했겠냐. 문제가 되죠. 저기 세월호 천막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뭐 친일이 어떻고 반일이 어떻고 하는 그 속에도 대부분 다 종북 세력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체를 한마디도 말 못하는 이 국민의힘 세력들 저는 손 들고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할게요. 그러니까 한교안 대표의 컴백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네요. 아니 그거는 자기 마음이지. 뭐 컴백을 할 수는 있지만 지지는 않는다. 누구나 정치할 수 있고 누구나 뭐 출마할 수 있는 게 정치 소위 자유주의의 기본 정치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안 맞다고 해도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나 나는 줄기차게 그 사람은 틀리다고 주장을 할 거고 그 사람은 내가 맞다고 주장을 할 거고. 그러면 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 현실 논리 때문에 이런 차선을 택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정말 좌익도 이기고 그다음에 우익들의 이 웰빙 세력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주의도 이길 수 있는. 아랫돌이 보수. 아랫돌이 보수도 이길 수 있는 공심이 있는. 형이 하학이야. 그런데 그거를 저 유식한 말로 하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희망이 될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등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틀리나요? 부정선거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같이 이게 프레임이 딱 걸려 있어가지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터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부정선거의 결정적인 핵심 키는 뭐냐. 중앙선거관이 서버를 포렌식을 하는 건데. 하여튼 저들은 그거는 안 내놓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사회적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민경욱 투표 현장에 표 가는 거. 그거 하나를 부정선거 문제의 all or nothing으로 생각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있어 사실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지금 6개월을 버티고. 그래서 이제 좀 개봉한다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다 정해놓고 있죠. 개봉해보고. 괜찮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프레임.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선거 반대 투쟁을 하던 사람들도 우리가 좀 전술적으로 잘 해왔냐. 이건 한번 자기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이거를 문제제기를 했고 고소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정거분 보전 신청도 계속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단심제를 악용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미 매수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일단 정거보전을 지금 표 말고는 지금 보전 자체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발적 좌경화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회 구조나 그다음에 역사나 그다음에 지지 세력 분석에서 얘기했잖아요. 우파도 김정은을 칭찬하는 판이니까요. 그러니까 뭐 법원? 법원 매수는 안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 납생미니까. 아니 왜냐하면 내가 엊그저께 내가 검사가 이르더라니까 검사가.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방송에서 짐승이라는 거에 대해서 야 이게 막말이 명예훼손이지 그랬더니 검사가 뭐라고 불기소를 했는지 알아요 상대방을? 김상희를? 뭐라고 했어요? 언론에서도 너보고 막말이라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뭐 그걸 갖고 그러냐. 그걸 인용을 했는데 김승희라는 걸. 인용한 건데 뭘 그거 갖고 그러냐. 말 그대로 이제 이게. 방송 중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냐. 토론 중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렇다니까. 검사가 지금 거의 게시타표처럼 변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부정할 수는 없고. 한 세대.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서클도 검사 판사가 많이 되고 해서 저희 과도 그렇고 법존이 많이 돼서. 저도 전 또 미국국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법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지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은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 한국에서 자유선거라는 것이 사실은 사라지는 건데. 그럼 곧바로 사실은 중국하로 가는 거죠. 자유선거가 없는 중국식 그러니까 당 일당 독재 형식의 권위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베네주엘라 얘도 있고 뭐 여파시 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얘기. 21세기 신사회주의. 그이는 뭐냐. 좌파 포퓰리즘. 그리고 다 굶어죽고 인플레가 뭐 천배, 만배 되고요. 그거는 이제 갑자기 죽지 않지. 과거 20세기 사회주의는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이거는 천천히. 와 지금 차명진 위원님 제가 오늘 인터뷰 포인트를 철학으로 잡은 건 너무 잘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기록해야 됩니다. 예전에 1세기 전 또는 뭐 거의. 20세기 사회주의. 20세기 아니면 19세기 말 사회주의는 사람들 잘못 빠지면 사람들을 우크라이나든 아니면 중국이든 북한이든 수백만을 죽이는 그런 빨리 죽이는 킬링필드처럼 빨리 죽이는 것이라면 지금 21세기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21세기 사회주의는 천천히 죽이는 거다. 그럼 이 나라에서 아이들이 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그랬어요. 나는 좀 패배주의에 빠졌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인터뷰가 끝나기 전에 이걸 역전을 시킬 방법을 지금 연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생각 좀. 저는 아직은 제가 얘기했지만 차명진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명확한 대안, 해답 이거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듯이 실망할지 모르지만 이게 차명진의 모습이에요. 차명진은 그래서 솔직해요. 제가 사실은 인터뷰를 하다가 대부분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거든요. 처음으로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인터뷰예요, 오늘이. 아, 그러세요? 평상시에는 빨리 이제 끝내야지, 끝내야지 이러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좀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벌써 1시간 20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 왜 제가 이렇게 더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평으로 가야 될 기차를 이미 놓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사드릴까요? 제가 그러면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게 차명진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참 멋있는 분이에요. 아이고. 너무 멋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 교수님이, 김 박사님이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 저는 박사학위는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의중 의원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귀하고 그다음에 기본권이 있고 보통 선거의 정신이 노숙자도 한 표 주고 이재용도 한 표 주는 정신이잖아요. 정치인을 할, 자유민주주 국가에서 정치인을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주사파든 막스레니주의자든 지금 검찰과 경찰과 지금 언론과 제도권을 다 장악한 한 세대, 무지막지한 정말 괴물 같은 이 한 세대가 21세기 대한민국을 사실은 천천히 죽어가는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 팩트죠. 지금 이게 사람들이 아직 안 터져서 모르는데 경제가 지금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차명진 의원님이 저는 절대로 허무주의자나 패배주의자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이 뭐냐. 지금 우리 스태프, 우리 상옥장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차명진의 리얼라이프, 차명진 TV를 딱 띄워줬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대안이다.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는 방법. 보세요. 만화위에 불을 켰어요. 지금 에디슨이에요. 차명진 TV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실지 좀 전망을 말씀해 주세요. 차명진 TV는 일반 유튜브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이 다른 점을 찾아낼 때까지는 유튜브할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유튜브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우리 VO에 있는 V에서 보려터죠. 제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제가 좌파 20년, 우파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파에서 못 보이는 게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인민에 대해서 참 낮은 자세로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 저는 새끼 웃기고 자빠졌네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인민은 뭔가. 저게 전체주의자 아닌가. 그런데 그날 했던 공중파 그리고 소위 말 유튜브 그 어디도 그걸 지적하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만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묘하게. 그런 거를 제가 좀 전달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국민들 제가 이제 말하는 기본 베이스는 이거죠. 당신도 주사파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야. 우리는 반문제인이 우리 목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립이 우리 목표다. 이게 저의 모토입니다. 그게 이제 제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서명진이 사실은 이렇게 본질을 쉽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저만이 갖고 있는 특유한 예술적 감각. 그런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직관. 그런데 왜 미대 안 가고 정치학과를 가셨는데. 아 나 미대 갈 뻔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야 엄마 환장이는 굶어죽는 거 몰라? 그래서 원래 미대 가려고 하셨어요? 아니 내가 나도 모르게 그림 그리는 재주가 있더라고. 그런데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 그걸 발견했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는 어디세요? 영국 고등학교. 내 후배가 저. 서울 분이네요. 우상호 임정석이 내 후배이다. 고등학교 후배. 그런데 그래서 미술 선생님이 오더라고. 야 너 좀 그리면 너 서울대 미대 가겠더라? 그래서 너 와서 방학 동안에 좀 연습 좀 해라?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공부 확 싫은데 잘됐다 싶어서. 미술실에서 연습하는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우리 부모님한테 일렀어. 차명식이 공부 안 하고 딴 짓 한다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딱 불러서 그러다. 엄마 너 환장이야 뭐 굶어죽는 거 몰라? 그래서 저기 막 그때 잠시 한 눈 팔았다가 다시. 그래도 이 솜씨가 지금 보면 이 재인산성 수사협조 이거 보면은 절대로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배운 솜씨 같기도 한데. 문턱에다 안 가봤어요. 예? 문턱에다 안 가봤어요. 그런데 학원에도 안 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지금. 좀 배웠으면 좀 나았겠지만. 와 기가 막힌대요. 그런데 차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탤런트잖아요. 재능이잖아요. 그럼 재능은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심지어는 공부까지 잘했으니까. 재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이렇게 재능이 많으시고. 저는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그 사명진 의원님한테 제가 페북으로 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봤던 것과 다른 엄청난 지금 매력을 느껴요. 사모님이 이 말이 기분 나쁠 수도 있나? 괜찮겠죠? 어쨌든 엄청난 매력을 느껴요. 자기 남편이 매력이 있다는데 좋아지죠? 그렇죠. 그래야죠. 저희 남편이 질투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한테 글려들어서 철학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머리 아파지죠. 이분의 철학은 제가 보기에는. 머리 복잡해. 제대로입니다. 제대로입니다. 이 철학이 한국의 자유 우파를 건설할 수 있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무너지지 마시고요. 차명진 TV가 100만 갔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제가 사람은 가벼운데 글이나 방송은 무겁더라고. 그래서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시대가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시대가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구독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차명진 의원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차명진 TV 100만 가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부유에는 그냥 10만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차명진 TV는 100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진짜 자유 우파에 대한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지사님하고도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존경스러웠는데 오늘도 또 희망을 받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너무 얘기하면 아는데 사실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봤대요. 그런데 그럼 홍준표... 홍 대표님? ...분 어떠세요? 저하고 홍 대표님은 아주 친해요. 저는 홍준표님을 그래도 우리나라 참 드물게 우리나라 우파 정신 중에서 자기 소신이 상당히 우파 정신에 투철하고 또 소신이 뚜렷하고 이런 분을 존경하고 홍준표 대표도 저를 좋아해요. 야, 네가 김문수 새끼만 아니면 내가 너 한번 다시 할 텐데 이러더라고. 좋은데 홍준표 대표님은 현재 몇 가지 남관을 돌파해야죠. 그 남관을 소위 말하면 아랫돌이 보수들은 막말하지 마라 이러는데 저는 절대 그 생각 안 하고 홍준표 대표님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중요한 때 좀 공학적인 생각을 많이 해. 공학이라 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아, 정치공학. 그래서... 당뇨 탄핵 때 그때도 출당시켰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출당시켰다고 해서... 그때 그거를 안 했어도 참... 정치공학ANNA 따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이제 아, 그때 뭐 개헌 막기 위해서 저기 어? 소위 말하면 기회주의자들 데려오느라고 어쩔 수 없었다 그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고쳐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국당의 풍토 아랫도리 보수가 깔리고 그 위를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홍 대표님한테 절대 손은 안 내밀는데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들어가는 순간 바로 다시 대선 후보로 부상하겠죠. 그래서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도 1%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공화당을 상황을 했으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홍준표 의원님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죄송한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좀 없고 지금 차명진 의원님한테 더 관심이 많아요. 아니 이재명이가 뜨면서 홍준표 대표가 뜨뜰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저게 상당히 거칠거든. 많이 거칠죠. 욕 잘하시네요. 형수한테 욕하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을 제압할 사람 누군가 이렇게 찾다 보면 홍준표 대표 많이 찾을 거예요. 이재명과 비교하면 홍준표 대표 정말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제가 오늘 계속 차원님은 안 보내드리지만 안 보내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청평 가셔야 된대요. 지금 그래서 정리를 할 텐데요. 지금 나중에 또 오셔도 되나요? 네. 좀 자주 뵐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차명진 위원님이 한편으로는 되게 패배 의식이 있다고 했는데 저 옛날에 돈도 보내고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차명진 위원님은 계속 많이 도와드릴 텐데 제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념가 형보다 문제 해결자 형을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홍준표 위원도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차명진 위원님도 그렇고 김문수, 민경욱 다 그런 유형인데 거기다가 차명진 위원님이 최근에는 정말 겸손하게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서도 긍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나는 누구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희망을 드린다면 내 깨달은 그대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희망을 드리고 패배주의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좀 희망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히 망가뜨린다며 쓰신대요. 이 정도면 이미 많이 망가뜨렸죠. 그래서 저는 차명진 위원님이 곧 다시 화려하게 제기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 아쉬운데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미 정답을 많이 제출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얘기 계속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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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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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